뚜 뚜 뚜 뚜 뚜 뚜 가로내린 너의 넌 머리 너무 미무시다 T-TROP 유난히 햇살 눈부신 널 마주어진 우리 둘 아무렇지 않은 듯한 말투도 어색하게 들려 Let's figure it out 웃어도 튀어나 네 맘이 더 느껴져 이별이 다가와 Yeah, yeah 멋진 척 아닌 척 서투르게 연결하듯 너와 나 이제 good baik T-TROP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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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T-TROP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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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Uh uh uh... T-TROP 뚝 뚝 뚝 흘러내린 너의 눈물이 눈이 부시다 뚝 뚝 뚝 흘러내린 너의 눈물이 눈이 부시다 우릴 집어삼킨 질문 생각들은 조용히 뉴스 또다시 네 아픔이 될 것 같아 알면서도 놓지 못해 없나 그래 goodbye 쓰여진 영화 내 본처럼 So fall apart 여기가 마지막 장면인가 봐 다시 쏘내려가 해피엔딩을 바래 강졸한 기도만 yeah yeah 여기에 있을게 그래야만 할 것 같아 너만은 잠시 goodbye 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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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뚝 훈러내린 너의 눈물이 눈이 부시다 튀어줘 뚝 뚝 뚝 뚝 흘러내린 너의 눈물이 눈이 부시다 튀어줘 So serious, still shining, dramatize your light You're go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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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시간 지나서 변한 너와의 선 우고 있는 너의 눈에 살짝 비친 눈물 가슴이 먹먹해져 무너져 내려 Teardrop Teardrop 차가운 콜라가 날이 흐르듯 이 시간에 거슬로 올라가고 시작 전에 다시 또다녔을 때 한밤으로 내 흐름과는 되지 아름다운 몬없어야지 내 지낸 손을 감옵니다 뚝 뚝 뚝 흘러내린 너의 눈물이 눈이 부시다 Teardrop 뚝 뚝 뚝 뚝 뚝 뚝 뚝 흘러내린 너의 눈물이 눈이 부시다 Teardrop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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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근사한 남자인 걸 알게 될 걸 지금 말해줄게 난 너에게 보석 같은 사람 Just tell me why, tell me why 진짜들 몰라봐 어지마, 찬스, 천천히 봐, 웃지 마 Cause som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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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guy Yeah, good guy But you're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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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 네 옆에 내가 안 보여, oh yeah 불을 켜고 찾아봤고 나야 이리저리 헤매봐도 나야 Cause som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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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숨겨진 매력을 몰라 날 꽉 잡아 더 느끼져들, oh yeah 변수로 내가 너에게만 일을 믿기지 않겠지만 다 사실이야, I feel it, 매번 너를 본 내가 죽은 사람처럼 변해, that's what I like 너의 전부를, yeah If I wanna shoot, take a feel and make a chance 다른 놈을 가득 채워줄 순간에 개발해가는 기다림에 미약하게 너에게 지마, prefer it 널 위해 준비된, yeah 선물인 걸 적 보면 몰라 Just tell me why, tell me why 진짜들 몰라봐, yeah 마지막 chance, 천천히 봐, 우치지 마 Cause som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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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guy Yeah, good guy But you're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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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 네 옆에 내가 안 보여, oh yeah 불을 켜고 찾아봐도 나야 이리저리 헤매봐도 나야 Cause some good, I'm good, I'm good, I'm good, I'm good 숨겨진 매력을 몰라, 날 꽉 잡아둬기 전에, oh yeah 진지한 사랑과 이제는 제격 보통의 주제에서 네에게는 best, 나 우주에 너를 더 한국엔 기울이게 된, 너 사는 옆에 나를 믿어보면 절대 후회, no Never, never Cause som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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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guy Yeah, good guy, yeah Come back,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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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 내 옆에 내가 안 보여, oh yeah 불을 켜고 찾아봐도 나야 이리저리 헤매봐도 나야 Oh baby, 나 나야 그 som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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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숨겨진 매력을 몰라, 날 꽉 잡아둬기 전에, oh yeah 토비 스탠리테이션, 안녕하세요 장상의 슈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약간 B급으로 저희가 따라해봤는데, 느낌이 안나네요 원본을 봐야겠죠 원본을 한번 봐야죠 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토비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센터입니다 와 이렇게 힘을 주고 하면 안돼 아, 그렇네 센세이션입니다 아, 그런 느낌이군요 근데 또, 장사에 신동한다면, 많은 팬분들이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혹시 한 분 한 분씩 인사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먼저 뭐 찬이부터 시작할까요?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SF9 막내 찬이입니다 오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 주호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 영빈입니다 안녕 오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 유태양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SF9 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라이브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다원입니다 와 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F9 인성입니다 오늘 장사의 신동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SF9 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재윤님은 멤버분들이 소개하실 때마다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웃으셨던 거예요? 오랜만에 저희가 또 라이브 하는 거라 네, 네 또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아, 그러시구나 네, 좀 너무 귀여워서 옆에서 좀 웃어봤습니다 이야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댓글에서는 오빠들에 대한 찬양과 사랑뿐으로 그러니까요 지금 막 도배되고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아까 무대를 보니까 다들 오죽에 우리 애기들 어떻게 된 거야 살 왜 이렇게 많이 뺀 거야 건강 걱정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다들 요즘에 근황이 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또 이제 앨범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멤버들 모두 다 이제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오늘 이제 티저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또 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근데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우리 주호님이 다치신 것 같더라고요 괜찮으신가요? 네, 열심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너무 눈빛이 무서우신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뚫어지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여러분들 저희가 장사의 신동이 또 나오신 만큼 쇼핑에 대한 걸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또 많이 공연도 하시고 사실 수입적인 부분도 있으실 텐데 네 어떻게 좀 쇼핑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짠돌이 아니면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멤버들이 좀 있을까요? 음 어 일단 뭐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네 저희 멤버들이 운동을 좋아하는데 맞아요 운동이 이제 곧 단백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프로틴을 시킬 때 좀 더 값이 싸게 뭐 묶음으로 시킨다든지 사람 다 똑같군요 그렇죠 그렇게 시키면은 네, 전략이 되더라고요 네 오 또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가 백만 돌파했다고 와 와 저희도 못 봤는데 감사합니다 네 지금의 멤버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받으시는 게 와 너무나 감사하네요 지금 백만 분이 사실 저희가 원래 인사하고 리액션 좀 하고 나면 백만 분이 넘어가는데 인사하고 인터뷰 조금 하자마자 백만 넘어가는 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처음이야 자, 그러면 벌써 백만 명이나 넘었으니까 또 장사에 신동한다면 시그니처를 빼먹을 수 없는 게 그렇죠 저거의 리액션 타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리액션 들어보셨나요? 리액션 뭐 저희는 근데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되어 있죠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준비된 아이돌은 다르다 자, 그러면 뒤쪽으로 저희가 다섯 개의 카드가 뜰 겁니다 자, 빅스마일, 라이브쇼, 그리고 이모티콘이 뜨는데 이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는데 요 안에서 나오는 내용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요건 누가 뽑아주실까요? 우리 리더 영비님이 뽑아주시나요, 혹시? 아, 네, 한번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네 어, 약간 오늘 웃음이 넘치니까 스마일 한번 골라 오, 센스 스마일 자, 그러면 센스 아, 스마일 뽑으세요 어, 영비 SF9 입덕댄스가 나왔습니다 오, 고리리 이거 알고 고르신 거죠? 하하하하 그러면 뽑았을까요? 하하하하 기대네요 기대네요 지금 우리 영비님이 되게 쑥스러워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댓글에 스마일 이모티콘 올려주셔서 응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네 잘 뽑았다고 다들 하시는데 그러면 어차피 입덕된 만큼 더 깊이 웜홀로 빠지는 느낌으로 그렇죠 입덕댄스 한번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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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반주로요? 어 무반주인가요 저희? 저희 아 장상의 신동은 좀 쎄요 저희가 무반주인가봐요 어허 다들 아시겠지만 작권작권이가 또 금작권이 네, 작권작권이가 좀 힘든 친구라서 근데 또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가운데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짧게 네 짧게 한 번 입덕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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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걸을 필요 없겠는데 춤추면서 걸어가면 되겠는데요? 근데 제가 살짝 보니까 우리 뒤에 유태양님이 댄스에 또 일각이 있다 보니까 표정이 아 저거 아닌데 조금 아쉬운데 이게 있거든요 혹시 간단하게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보였습니다 간단하게 혹시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이런 느낌이었군요 어떻게 작성의 신동이 매섭습니다 노래 뭐 불러드려요? 노래까지요? 직접 반주해주시면 너무 좋죠 어떻게 진도아리랑으로 갈까요? 저 좋습니다 근데 BPM 120으로 해서 전문적이야 전문적이야 엄청 빠른데 괜찮겠어요? 100으로 낮추겠습니다 가겠습니다 BPM 100으로 댄스 한번 시작해볼까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나를 보낸 그대의 숨결이 아니 이거 인성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니 인성님 이 정도면 내가 리액션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요 아직 안 끝났는데 아 아직 안 끝났고 벌써 들어가네요 자 근데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게 원래 기존에 장사의 신동은 다이어리에 저희가 사인을 드렸거든요 오늘 구매 인증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이거를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 또 SF9분들의 친필 사인이 담긴 사인식을 이거 한 번씩 혹시 일단 말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직접 사인을 이렇게 해주셨죠? 자 이렇게 저희가 직접 이렇게 친필 사인으로 다오님도 잠깐만 오리지널 사인으로 준비를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피양님도 한 번 보여주세요 슥 한번 보여주세요 사인이 지금 9개가 다 돼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두 번째에 있는 토끼 모양인 쥐 같은 게 이거 누구 사인인지 이게 가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쥐냐 토끼냐 쥐냐 토끼냐 당근이냐 당근이냐 네 원래는 이제 사막여우입니다 사막여우 근데 이제 사막여우가 세월을 거치면서 세월의 풍파를 직격탄으로 맞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많이 변질됐지만 사막여우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막여우도 세월 앞에 잠사 없다 근데 난 진짜 더 좋았던 건 아쉽게 오늘 참여를 못한 우리 로우님 사인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 멤버들은 전원의 사인을 담긴 사인씨들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 저희 지마켓에서 한 세 분 정도를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혹시 보이시죠? 댓글 이거 한번 아이디를 별별별별 포함해서 한번 내용이랑 같이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멤버들 한 명씩 한번 읽어볼까요? 네 좋아요 차린님 차린님 혹시 주무시는 건 아니시죠? 그 MS...님 주문번호 아니 댓글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주문했어요 SF9 주세요 SF9은 못 갑니다 하지만 사인씨드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도 이번 어떤 멤버분이 네 네 바로 한번 네 그 MOE...님이 아니 아니 우리 휘영이 주는 건가요? 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달은 못합니다 우리 휘영님 못 드려요 그러니까요 휘영님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인씨린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뒤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주시겠어요? 휘영님 한번 가시죠 휘영이가 한번 또 목소리 들어봐요 제가 정말 죄송한데 안 보여가지고 아이디 MINISF 벨벨벨 님이고요 댓글은 보이실까요? 아니요 저것도 아 어떡해요 아 어떡해요 아 댓글에 셉구 CD 플리즈라고 아 축하드립니다 셉구 CD 플리즈 마음은 담으신 거죠 그쵸? 네 셉구 CD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이번엔 옥션에서 이번엔 다원님이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읽어볼까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눈병이 걸렸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네 사실 다원이가 네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시시 별별별별 님인데요 구매 인증합니다 SF9 멋져요 오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더 멋지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다원님 아프지 마세요 아 아픕니다 자 지금 사인 CD를 못 받은 분은 괜찮습니다 또 댓글 좋은 댓글 계속 남겨주시다면 저희가 Z 플립도 남아있으니까 계속해서 댓글을 남기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혹시 Z 플립 갖고 싶으신 분 계시면 오늘 댓글 한번 좀 남기세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오오 맞아요 추천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저희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구매 안 해도 줍니다 구매 안 하시고 댓글만 남겨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Z 플립 잠옷 갖고 싶댕 우리 영빈이 갖고 싶대요 잠옷 귀엽더라고요 서로 교환해서 선물해주는 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주 함께 방송하시면서 우리 SF9과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또 스케줄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가를 어떻게 즐기시는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여가를 또 어떻게 즐기시는지 어떻게 즐기세요 여러분 저희 근데 일단은 컴백 준비하고 있고 컴백을 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멤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다도 떨고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서로 서로 수다를 많이 떠시는 편이세요? 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아까 리허설 때 보니까 우리 다원님은 노래도 굉장히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흥이 되게 많은 타입이신 것 같아요 베스트 싱어죠 그렇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합니다 대기실 밖으로 노래소리가 그러니까요 계속 들리더라고요 얘기 다 들으려고 그렇다면 오늘 또 자주와 함께하고 있고 또 자주랑 되게 비슷한 게 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자주자주 봐도 질리지간은 또 SF9이잖아요 아 소리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잘 탔어 훌륭하십니다 아 좋았어 좋았어 그렇다면 멤버별로 약간 좀 잠옷 스타일도 좀 다르신가요 혹시? 아무래도 이제 잠옷을 제가 굉장히 많이 입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약간 이태리 느낌? 아 이태리 느낌? 저희가 옷을 굉장히 잘 입기 때문에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실크 원단을 제재해서 아 실크 원단 약간 그런 쪽 약간 선호를 합니다 아 오늘 다행히도 실크 소재에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있죠 있죠 그거 하나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괜찮고 괜찮고 그러면 또 약간 저희가 지금 근데 또 웃기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잠옷 입고 인터뷰 너무 처음인데 아 우리 이게 처음이야 모니터를 보니까 깜짝 놀랐네 너무 예의 없다 우리 지금 너무 예의 없다 우리 신발도 이거야 아니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귀여우신데요 아 재윤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입고 있는 소재가 조금 다르잖아요 하나는 저희가 좀 약간 베이비 기모 기모 약간 부드러운 소재고 여기는 완전 실크 밍크 밍크 이게 진짜 실크네요 그러면은 밍크 느낌인데 혹시 두 분은 혹시 왼손 오른손으로 멤버들 전원 다 혹시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이런 느낌이 괜찮다 왼손 나는 좀 이렇게 좀 덮어주실게요 고급스러우면서 우아하면서 엘레강스하는 제 느낌이 좋다 오른손으로 혹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왼손 준호님 오른손 그렇죠 하나 둘 셋 난 오른손 오 야 갈리는구나 왼손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왼손 오 양손 와 마음씨가 너무 따뜻해 둘 다 둘 다 어떡하면 좋아 난 누구다 잠옷은 알죠 한번 빨면은 돌려 입기 힘드니까 그러니까요 섞어 입을 수 없어 그렇죠 가능합니다 섞어 입는다 가능해요 센스가 미셔다 미셔다 믹스 매치 역시 패션 센스 그러니까요 패션 센스 혹시 지금 저희 또 몇 마리인지 확인 가능하실까요? 몇 마리 정도 됐을까요? 지금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댓글이 엄청 빨라요 너무 많을 거예요 지금 지금 110만명이 넘어가기 직전인 것 같은데 네 지금 109만 9천명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87만에 22만이니까 진짜 많이 들어오신다 100만 넘어갔습니다 110만 전인데요 네 그러면 여기서 리액션 하나만 딱 보고 가야죠 그렇죠 봐야죠 저희 다시 한번 리액션 카드 보여주세요 리액션도 가야죠 그렇죠 인성님 안 가고 여기 저희랑 진행 같이 하시면 돼요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뭐 페이만 협의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준히 좀 올려주세요 애야 내 것 좀 떼 우리 것 떼 일단 페이퍼 계약서 좀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어떤 분이 우리 카드를 뽑아주실까요? 누가 뽑을까요? any volunteers?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그 저 맨 왼쪽에 있는 보라색 카드 한번 스마일러 저희 처음 뽑아보야 보라색은 휘영님의 프리스타일 랩 휘영 프리스타일 와 기대된다 드디어 이걸 보는구나 와 이거다 미쳤다면서요 기다렸다 분들이 계시죠? 자 이거 한번 보셔야죠 어떻게 휘영님 준비 되셨는데 휘영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프리스타일 랩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와 장사했었는데 최초로 휘영이 노래 성인 랩퍼 빌보드 가기 전에 캔드릭 라마도 긴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냥 라마 그냥 라마도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휘영님이 제일 긴장하신 것 같은데 그냥 라마 그냥 라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여긴 지금 장사의 신동 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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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나면 난 집으로 이동 불 끄다 여긴 조금 느껴져 진동 와 와 와 와 와 자 다음으로 이동 와 와 와 멈춰 진동 이동 멈춰 이게 라임이군요 뭘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진동 이동 어떻게 평가를 해 아 아 네 너무 좋은데 서로가 너무 친한게 느껴져요 아니 근데 저희가 리허설 할 때는 서로 엄청 얘기도 많고 막 장난도 많이 치셨는데 네 네 지금 저는 약간 마네킹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좀 우리 자주에 마네킹을 다 모셔놓은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니다 왜 이렇게 지금 긴장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 근데 프리스타일 랩은 방금 좀 어땠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약간 긴장은 안 한거죠 긴장했죠 긴장을 했고 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네 네 귀여웠어요 귀여웠어요 준비를 만약에 해오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귀여웠어요 귀여웠어요 완벽한 공연이었어요 귀여웠어요 그러면 이제 슬슬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멤버분들 혹시 그러면 지금 당장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어 재윤씨가 한번 여행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저는 여행을 간다면 음 어 저랑 좀 비슷한 생각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판타지의 마음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판타지 마음속 야 이렇게 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조용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왜냐면 거기한테 뭐 입을 거야 하려고 했는데 네네 판타지 마음속이면 자주는 힘들겠는걸? 어 판타지 마음속? 어 둔 넣어있으면 되니까 아 그렇지 뭐 저희만 가능해서 아 역시 우리도 초대해주세요 다음날 판타지 마음속으로 초대는 가능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묶는건 안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요 와 110만명 돌파했네요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라는 마음 전해드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리액션도 이제 필요없죠 네 공연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진짜 마지막 인사를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마무리 인사는 누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장사의 신동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무대하고 판타지 분들 만나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SF9 오늘 되게 즐기고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왔으니까요 우리 판타지 분들도 같이 오늘 잔치를 즐겨주시고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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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다음 무대 봐야겠죠 그렇죠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치지 마시고 두 발 아프지 마세요 그럴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그럼 무대 보고 오실게요 너무 감사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난 너 아니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 Too low 끝난다면 다시 거기로 K.I.C.K. 내 마음속 말들을 하나 둘씩 꺼내볼게 매번 널 볼 때 설렜던 감정을 고백해 놀라지마 Right now Kicking back again Here we go again Kicking back again Here we go again 기업되고 싶어 매일 너의 하루 어디쯤에 네가 만든 사랑 통계 자꾸 자꾸 빠져들어 정신이 멍롱해져 불취하게 들릴지 몰라도 고장 나버린 love control I can't wait anymore So go wait go wait go wait go 내 사랑을 원해 I'm singing now LALALA Say hey high five I'm singing now LALALA Say hey high five 널 얻고 싶어 만나고 싶어 I'm singing now LALALA Say hey high five 아 으음 안녕 안녕 Hey high five my white bar 흥시하는 나로 라이파디 착장들 날 착장 쫙 말끔하게 모두 있게 준비를 염색을 펴트려 가라 직접켜든 확치구탕치구탕빵 후! 없는 용기마저 생기게 내 맘이 가는대로 할게 넌 조금씩 말린 on me on me wait 난 되게 진지해 날 이시겹 날 이시겹 너만 괜찮다면 Let's start 아는 얘길 안 해도 돼 아는 얘길 안 해도 돼 너부터 일을 하자 날 믿고 따라와봐 성급하게 들릴지 몰라도 고장 나버린 love control I can't wait anymore So go wait go wait go wait go 내 사랑을 원해 I'm singing no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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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hey high five I'm singing no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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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hey high five 울고 싶어 oh 만나고 싶어 oh I'm singing no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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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hey high five Girl let's not pretend We ain't on thing 너를 내 고대가 맞잖아 Girl let's not pretend We ain't on thing 더 이제는 느낌이 오지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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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다가와 네 곁에 있잖아 Hey girl I'm singing no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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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hey high five I'm singing no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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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hey high five 만나고 싶어 oh 만나고 싶어 oh I'm singing no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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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hey high five Say hey high five Hey high high five Hey high high five Oh yeah Can't nobody can't nobody Love you like me Hey high high five Can't nobody can't nobody Can't nobody you 만나고 싶어 oh 만나고 싶어 oh I'm singing no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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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hey high five Hey 장사의 신동 장사의 신동 빅스마일 라이브쇼 지마켓과 옥션에서 만나요 장사의 신동과 함께하는 빅스마일 aby Crying Take me by the hand 내게 말해줘 your life hein 너를 보는 한 매일 혼란스러운 마음이었어 I apologize 작은 오래로 잊은 거야 함께해야 한다는 걸 I apologize 약속할게 남대처럼 고백 I never forget 한 번 더 돌아봐 줄래 너무 멀리 가기 전 한 번 더 다시는 아파하지 않게 오늘 시작해 한 번 더 사랑하자 Baby let's love again Oh why No I wanna love again Oh why From the bottom to the top Hey 한 번 더 사랑하자 사랑상에 놓고 뒀었지 불고난 이 자국처럼 내게 남았지 L.O.V 돌아와줘 baby 뒤집어진 세상에서 Save me 어떻게 널 잊혀서 지워지지 않아 오해의 불씨가 밝힌다면 I never forget you I apologize 작은 오래로 잊은 거야 함께해야 한다는 걸 I apologize 약속할게 남대처럼 고백 I never forget I never forget 넌 한 번 더 돌아봐 줄래 너무 멀리 가기 전 한 번 더 더 다시는 더 더 더 하지 않게 오늘 시작해 한 번 더 사랑하자 지독한 그리움에 매일 난 시들어 오늘 시작해 오늘 시작해 한 번 더 사랑하자 once again not once again day day 고민 없이 내게 쳐서 밀 너와 나로 이어지던 나 나의 도매인 툭 치고 forever 다 봐 우리의 눈빛 baby let's love again I want though I wanna love again I want from the bottom to the top hey 한 번 더 사랑하자 한 번 더 사랑하자 한 번 더 사랑하자